노보시비르스크의 또 하나의 자랑 과거의 영광을 기억한 채 100여대의 기차가 자리하고 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증기기관차 기적 소리를 내며 금방이라도 출발할 것 같다 이 기차는 군인들을 때로는 시량민들을 수많은 사연과 이야기를 실어 날랐다 기차 앞에서 각자의 기억과 추억을 되살린다 철도 위에 눈을 치우던 제설 차량 2차 대전 당시 군인들을 위한 위생 차량 당장이라도 부상병이 들 것에 실려 올 것만 같다 급박했던 당시를 말없이 전해준다 경사들의 식사를 준비하던 곳 증기를 이용해 빠른 시간에 요리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황제희의 문장이 선명한 황제 전용 차량 길게 늘어선 복도를 지나면 회의실이 나온다 서재와 침실이 같이 있는 것이 이채롭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